홈플러스는 지난 3월 대형마트 식품 매출과 몰식음료 입점 매장의 매출이 모두 증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특히 초대형 식품 전문 매장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은 리뉴얼 오픈 1년차 점포에 식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올랐고 식음료 테넌트 매출은 54.4% 늘었습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모든 카테고리 매출이 올랐습니다. 회사 측은 고물가의 내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형마트를 찾아 장을 보는 동시에 식사까지 편리하게 해결하는 고객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할인 쿠폰을 사용하면 홈플러스 몰식음료 매장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5월 마이홈플러스 멤버십을 홈플 원등급제로 개편하면서 마트, 온라인, 몰, 익스프레스 멤버십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홈플 원등급제 론칭 이후 통합 쿠폰을 이용해 할인을 받은 고객은 145만 명, 몰할인 쿠폰을 통해 할인을 받은 고객은 15만 명에 달했습니다. 홈플러스